인척 인척 고백 인척 자 저기로 가요 한 명이 가져와 주장이 가래 아 번호 다르게 가라고 승리 아니 손트니 용경이 아니라 김정은 용경이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저 후다가 받은 거야 그냥 김정은을 누가 만나 사람들이 이런 얘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그냥 슛이 조금 터진 것 뿐이지 오늘은 어떻게 저야 뭐 항상 뛰는 시간은 열심히 뛰려고 하죠. 열심히 뛰어야 되고. 안 힘들어요? 아... 안 힘들다면 거짓말? 나이가 이제 30대 중반이야? 나이 생각 안 해요. 자꾸 그 생각하면 자꾸 더 그렇게 되니까 나이 생각 안 하려고 해요. 나도. 나도. 나도 싸운 게 없어, 진짜. 나이 생각하면 더 힘들어. 나이 생각 엄청. 체력이 다 딸리는 거 같아. 아까 최초 언니가 운명이라고. 아니에요. 진짜 아니에요. 왜 그래. 다들 부담스럽게. 네. 지금까지 운동하러만 왔었는데 공장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더 떨려. 더 떨려요? 더 떨리고 좀 기분이 묘한 것 같아요. 운동할 때랑 다르죠? 아줌말로서 하니까. 긴장을... 긴장... 이게... 긴장... 되죠? 공장들 치는 거 보니까 없네요. 몰라. 나도 모르게 소리가 나와서 자꾸. 응원하세요. 응원하세요. 어. 손에 땀나고 막.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. 오늘 뭔가 공지 안 한다니까 좀 어색하고 보지 않나요? 네. 코트에서 설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니까. 뭔가... 감이 좀 새롭고. 나중에 뭐 하실 거예요? 올 거예요. 눈을 멀에 넣으면 못해보니까. 제가 웃을까 봐. 울까 봐. 좀 걱정되네요. 감사해요. 안 눈물이 아는데 뭔가 울었어요? 우진 않았어. 눈물이 흐려지 않았는데 울먹했어. 울먹. 아닌데. 울었는데 눈물이 많이 나잖아. 단비가 울지 말라고 했는데 왜 나는. 그럼 운동을 찍어보세요. 단비가 코가 이미 빨개져 있었어. 그래가지고 내가. 우리 찍어주세요 우리 찍어주세요